어휴 갑자기 추워졌어. 어서오세요. 네. 샌드위치 남은 거 있어? 아 어쩌죠? 다 팔았어? 예. 우선 좀 앉으세요. 왜 혼자야? 조금 늦는데요. 에이 담임선생님 찾아뵈야 한다고. 비빔밥 드시면 안 될까요? 아니야. 갑자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서. 저 내일 맛있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. 응. 아 저 커피나 한 잔 마셔야 되겠다. 어 제가 타드릴게요. 아니야 가끔씩 자판기 커피도 먹고 싶어. 어우 맛있다. 아 저기 며칠 있다가 슬쩍 우리 비치한테 식구들 생일 좀 물어봐줘. 누구 생일 돌아오세요? 네 생일. 예. 언젠데요? 12월 6일 양력으로. 예 그럴게요. 우연히 묻는 것처럼? 아 그럼요. 나이 드니까 식구들이 생일 모르고 안 챙겨주면 너무 섭하더라고. 언제 식구들이 잊은 적 있어요? 3년 전이든가. 그때 집에 뭐 시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깜빡 잊고 지나친 적이 있었어. 비치씨 생일 모르면서 말 꺼내면 되겠네요. 맞아 그러면 되겠다. 어? 비치 생일 나랑 같으니까. 같은 날이에요? 나는 양력으로 12월 6일 비치는 음력 12월 6일. 아 예. 알았다. 비치가 소원도 송치했겠다. 가게도 잘되고 확실한 거 하나 앵기겠지. 한복해 주면 좋은데. 음력 12월 6일. 1월 20일이네. 나 리클로즈 바꿨는데 어때? 지나지 않고 좋아. 어쨌든 언니. 제덕 아저씨 뭐하고 살아왔는지는 알아야 하잖아. 안 그래? 응. 그렇게 무서워 물어보기가? 워낙 서로 바빴고. 진지한 얘기는 할 잠이 없었지. 이쪽이든 저쪽이든 빨리 결정해. 나 아무 일도 못 하겠어. 안심 하나도 없네? 안심이요? 사는 말씀 안 하셔서 안 사왔는데. 아니 있던 거. 그저께 다 먹었잖아요. 무슨 다 먹어 남았었구만. 내 눈으로 분명히 남은 거 봤는데. 아니에요. 그럼 우리 고기 하나도 없단 말이야? 등심 있죠. 내가 못 살아. 끝순이는 안심 먹여야 한단 말이야. 하여튼 나만 하는 게 없어. from the detective. 고기 하나도 안심 먹여야 안심 먹여야 하잖아. 또 더는 다 먹는다. 목소리나 합자. 또 더 하나의 사회. 지금처럼 깨끗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. 또 더 운소하게 깨끗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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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시네. 사람 새로 구해야지. 어 출근해. 그러니까 술을 먹이든지 어떡하든지 해서 살살 뭐하고 살았는지 물어봐.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고. 어떻게 그런 걸 물어 실례되게. 오빠가 술 한잔 산다고 그래.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 얘기 나오지. 나 자신 없어. 자신 있는 게 뭐야 그럼. 우리 일엔 뻑하면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하더니. 잔소리하고 사사형과 개묻는 거하고 달라. 내가 루비한테 남자 몇 번이나 사귀었냐.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본 적 있어? 다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고쳐야 돼. 남 사생활 개묻는 거. 강요는 아니고 분위기 되면 자연스럽게 물어봐 줘. 우리한테 진짜 심각한 문제야. 나 요즘 웃는 거 본 적 없지. 응. 집으로 고장 갈 거냐? 수준아 한잔 하자. 뭐. 기분 우울하세요? 에휴. 집에 들어갈 맛이 않나. 왜요? 성신이 또 안 좋으세요? 집사람 때문이 아니고. 엄마 때문에. 어머님이요? 어. 너네 부모들은 속 안 새끼냐? 에휴. 왜 안 썩이에요. 썩이시지. 난 포기했어요. 어째서들 그러실까. 나이 들면 자식들 말 들어야 좋은데. 우리 어머니는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안 들어. 그렇더라고요. 나이 드니까 고집이 더 세져요. 그렇지? 네. 자식들 말 좀 들으면 좀 좋아. 아휴. 우리 장인어른은 치매가 와가지고요. 모시고 살아? 아니요. 처남이 모시는데요. 소변도 한 번씩 지르시고. 걸핏하면 바지를 벗으신다네요. 며느리 앞에 서건 손주들 앞에 서건. 어쩌냐. 나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다 야. 형님은 그렇게 안 되시죠? 야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. 머리 많이 쓰면 잘 안 걸린대요. 야 레이건 대통령은 뭐 머리 안 써서 걸렸냐? 영양 부족하고? 어? 확인.